시작! 아! 하! 이! 이하! 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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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니잖아요? 아 이게 왜 그래? 아 넌 왜 또 하고 있어? 자, 가자! 니! 니하! 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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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하나, 둘, 셋! 아! 아니야! 미안! 니! 미안하고 사랑해. 미안하고 사랑해. 미안하고 사랑해. 아! 마을! 마을 잘하나 우리 정국이 형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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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! 정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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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허석경은? 허석경은? 정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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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호화 형이 하나. 호화 형이 하나. 정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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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친다 진짜. 저번에 한 번. 정우야? 네. 저희 인내심 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MC 하는 게 너무 좋은가 봐. 아우 겁나. MC 안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? MC 못하시는데 지금. 정말. 잘했어. 네. 자 이제 컴백토큐의 마지막. 행시짓기를 진행할게요. 행시짓기. 행시짓기. 다행시 이런거죠. 팀워크로. 팀워크로. 방탄소년단 런으로. 6행시 한 번 가봅시다. 멋있게. 멋있게. 훈훈하게 마무리로. 방탄은 정말 멋진 그룹인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제가 행을 주면. 주면 시작하세요. 운을 띄워주세요. 운을. 저희. 말자 못하시는데. 운을 띄워주면. 운을 띄워주면. 자. 방. 방탄 이번엔 기필코. 판. 탄성 소리가 들려오는. 대중들 앞에서. 저. 탄성. 탄성. 탄성이 들려와. 탄성 소리가 들려. 아. 근데 자꾸만큼. 완료해주세요. 나 모르겠다는. 소오름이 돋게. 소오름이 돋게. 연. 연. 연말하지 마세요. 인간적으로. 솔직히. 연말 좀 아니죠. 우리 연말 많이 썼어. 연말 많이 썼어. 연말 많이 썼어. 연말하게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오. 탄. 뭐 단순하게. 연말하지 마세요. 그럼 단순하고. 하지 마세요. 왜 자꾸 그러세요. 탄. 단순하게 얘기하면. 됐다. 화창해. 야. 너가 제일 중요해. 너는 거의 뭐 줬지 이거는. 나가서 하면 해. 나가서. 자. 저게. 런. 나 좋다 이거. 단순하게 말하자면. 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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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나가라고 했냐고. 런. 대박나자.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. 제가 해볼게요. 제가 청각까지만 할게요. 아 좋네요. 방. 방탄소년단. 탄. 탄탄대로를 걸어오고 있는 그룹이죠. 소. 소소하게 이번에도 앨범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연. 연차는 아직 좀 안되지만은. 단. 단. 간단하고 무련하게 준비했으니까요. 런제가 필요해요. 런. 런니들 많이 들어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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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